한국 정부에 나포된 제3국 선박이 북한 서해에서 불법 환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OA는 이 해역에서 벌어지는 선박 간 환적 사례를 여러 차례 포착해 보도했는데 이들 선박이 금수품을 주고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한국 정부에 의해 나포된 선적 미상 선박 더위호가 새로운 정박지로 옮겨져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BOA는 18일 선박의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 자료를 분석해 더위호가 부산을 떠나 무코항의 한 부두에 정박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더위호의 이동 사유가 대북 제재 의혹 해소 때문인지 추가 조사를 위해서인지 불분명했는데 BOA 보도 직후 한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밝힌 것입니다. 이번 선박의 이동은 안전 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조치입니다. 관련하여 공유할 사항이 있게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는 별도의 이메일을 통해 BOA의 관련 질의에 대해 해당 브리핑 내용을 참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더위호는 지난 3월 30일 전남 여수항 인근 해상에서 대북 제재 위반 혐의로 납포된 선박입니다. 외교부는 BOA의 더위호 관련 보도가 나간 이날 더위호와 관련해 취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외교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더위호의 소유 회사인 홍콩 소재 HK 1인사와 더위호와 선박 간 환적을 벌인 북한 선박 덕성호를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더위호와 덕성호가 올해 3월 북한 서해 석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산 석탄을 환적했다는 내용도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새롭게 공개했습니다. BOA는 위성사진을 통해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석도 인근 해상에서 수십 건의 환적 장면을 포착했는데 이곳에서 벌어지는 환적이 실제로 불법 행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 외교부가 이 같은 사실을 밝히면서 한국 정부는 북한 해역에 진입한 제3국 선박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가 이후 한국 인근 해상에서 납부하는 등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습니다. 릴바츠 전 위원은 한국의 제3국 선박 나포는 대북 제재 감시 체계가 여전히 작동한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하입니다.